이거를 빨리 먹어야 돼. 너무 매우면 막 이렇게 섞어서 먹어도 되고. 뭐라고요? 작년 거고. 고운 게 작년 거고. 근데 뭐 맵기는 비슷하다 이건가요? 모르겠어요. 내 입맛에는 다 맵더라고. 이게 우리 거. 이게 작년 거. 이게 청양이랑 섞어져 있어. 근데 그냥 같이 먹으면 매운 거랑 섞이는 거야? 그럴 걸 아마. 색깔이 그런 거 같아. 맛있겠다. 근데 건강에는 좋잖아. 초단 리스가 그러니까 코팅 이런 거 안 벗겨지고 재료 손실이 적어서 쓰는 거 아닌가? 그런 식으로 하면 건강에 좋잖아. 아 그래? 응. 운전하면서 먹으니까. 손으로 탁 쏙 써? 아 입으로 쏙쏙 써? 귀엽네. 귀여워. 됐어 이게. 네 됐어 됐어. 아침 아침. 귀여운 아침. 그러니까 사과나기 뭐. 여기 엄청 있어. 내게 가지. ixitune 아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